유선아와 함께하는 민유라 홈트레이닝 이 동작은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주면서 상하체 밸런스를 기르는 동작입니다. 먼저 상체를 바닥에서 띄워 팔을 엉덩이 옆으로 쭉 뻗어주세요. 다음은 한쪽 다리씩 곧게 쭉 뻗으니 팔도 천천히 머리 위로 들어주세요. 이 동작이 정확히 유지될 수 있도록 연습해주세요. 그럼 동작을 처음부터 천천히 반복해보겠습니다. 정확한 동작으로 10회 반복해주세요. 유선아와 함께 지금 시작하세요.